자, 여기서 함께ЕН, 오늘 내일 3년 전 되겠습니다. 그거 너무 신기하고요. 여러분께 이랬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이랬으면 좋겠어요. 어, 뭐야. 뭐예요? 우와! 한 번씩 볼까요? 다음게요 한 번씩 볼까요?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은 한 번과 저와 사완극을 하는 거예요 위쪽 단어가 있어서 그 말을 상대방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니라스 때문에 한국도 엄청 큰 내가 얻어 아 진수야 나 진짜 아파 아 진수야 많이 주셨어요?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응답하라 줌일이라는 코너예요? 요즘 즐겨 듣는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고요라는 가수 노래를 진짜 맨날 때까지 너무 좋아요 좋은 노래 들었네요 노래 좋아해요 네 Come back to me Please come back 여전히 그날의 나로 Come back to me Please come back to me 나 안 가르쳐줬으면 재밌는 거 같아 곡 만들 때 무슨 생각해? 곡 만들 때? 나는 행정 조선이, 따라. 마지막 질문 끝 그리고 팬미팅 하면 더 못들어봤던 1번 노래도 많이 불러드리고 할테니깐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좋겠어요 이거 들으셨어요? 네! 진짜? 네! 배달 말하는지 좀 돌려주세요 들으셨어요? 네!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앰벌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배워봤다가 따로따로 나를 보니깐 석식점으로만 좀 외쳐주세요 이제부터 포토타임이 될거에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